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리면 안녕. 엄마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건양아 원장입니다. 오늘도 유튜브에 댓글을 보고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. 곱사미님의 사연이에요. 안녕하세요. 138일 남아초보 엄마입니다. 처음 공갈 사용은 수유텀 늘리는 데 사용하다가 지금은 낮잠, 밤잠 재울 때 사용하고 있어요. 졸릴 때 빼고는 깨었을 때는 안 문대요. 그런데 밤잠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막수 후에 바로 공갈을 물려서 재우거나 낮잠을 너무 못 잤을 땐 안 물려도 잠들 때가 있어요. 문제는 잠들고 나서에요. 새벽 2, 3시경 항상 깨는데 이때 공갈을 안 물리면 바로 잠들지 못하고 울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 공갈 셔틀 시작이에요. 아이고 저런. 공갈을 물리고 바로 재우면 자기가 공갈을 뱉고 자다가 얼마 후에 또 깨서 공갈 없어 울고 공갈 물리면 또 깨고 없으면 울고 이게 반복이에요. 초반에 이렇게 새벽에 공갈을 의료용 테이프로 붙여 재웠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건지 요즘엔 안 붙였지만 깼을 때 공갈이 없으면 울고 공갈을 물리지 않으면 절대 잠들지 않네요.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댓글을 남겨보아요. 낮에 잘 때 빼곤 공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. 오히려 졸리지 않을 때는 물리면 엄청 울어요. 네. 그래요. 이런 엄마들 많죠. 공갈 셔틀 하시는 분들.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. 아기들이 잠에서 깨는 주기는 어른보다 더 짧아요. 보통 한 시간마다 이렇게 얕은 수면으로 올라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100일 이전에는 포만감으로 자고 100일 이후에는 점점 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잘 수 있어요. 그런데 아기들은 잠자기 직전에 했던 행동을 잠깐 깼을 때 자신이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을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해요.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편해서 잠들었으니까 다시 편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갈을 물려 재우면 잠깐 깼을 때 공갈을 물어줘야 아기는 또 편한 거예요.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. 지금 우리 곱사님의 사연은. 아기가 7시, 8시에 막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아예 안 먹는 아기 같아요. 그런데 한동안은 그렇게 안 먹었어도 아기가 정신적으로 도약하는 원더윅스에서는 잠깐 밤중 수유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밤중 수유를 중단했다고 영원히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아기가 중간중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순간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자정 전에 좀 한 번 정도 아기가 먹는 만큼만 먹어주면 새벽에 고시간이 배고파서 깨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언들을 했던 거였거든요. 지금 138일이라면 아기가 만 4개월이에요. 만 4개월 아기들은 대략적으로 적게는 5시간, 많게는 6시간 정도 수면하면 대개 배가 고파 깹니다. 그래서 저는 2, 3시에 깨는 아기의 모습이 배고파 보여요. 계속 공간을 물어야지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기는 굉장히 졸려요. 졸리지만 배고파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기에게 정량을 다 주지 않아도 돼요. 한 번 먹여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4개월 반은 원더윅스 기간입니다. 그래서 아기가 정량을 먹지 않아도요. 50ml든 80ml든 한 번 먹여 보세요. 먹여 보시면 아기가 편안한 수면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7시, 8시에 먹이고 그 다음 수유를 몇 시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할 수 있어요. 지금 날씨가 좀 덥잖아요.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기에게 한 번 먹여 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새벽 2, 3시에 계속 반복되는 거는 부모님에게 좀 힘든 일과일 거예요. 그래서 자정 전에 아기가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 하기 전에 아기가 멍든 만큼만 목을 좀 축여서 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재워도 언제나 2, 3시에 일어났던 습관이 잡힌 아기들은 당분간은 2, 3시에 일어날 거예요. 하지만 그때는 공갈보다는 좀 토닥이고 그 잠을 연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공갈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엄마가 공갈셔틀 하느라 엄마도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서로서로 안 좋고 아기 입장에서는 밤새 공갈셔틀 때문에 잠을,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낮잠은 또 너무 늘어지게 잘 거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. 엄마들 건강하세요.